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드 히어로 광주 전남 북부광 광장 늘 좋은 날입니다. 방금 아주 그냥 멋있는 춤을 추셨는데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희 한 달 이상 연습했어요. 한 달이요? 네. 아 그러셨어요? 지금 춤출 때 포인트를 좀 말씀해주세요. 포인트를. 네, 포인트요. 제 말에는 우리 영웅님 너무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저기 지금 팀원들은 어느 지역분들이세요? 저희 북부광 식구들이에요. 영웅시대? 네, 영웅시대. 리드 히어로 광주 전남. 광주 북부광. 근데 팀원들이 꽤 많으시네요? 많죠. 아 그러세요? 성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18명이 했는데 한 분이 조금 일이자가 더 못하고 17명 했어요. 아 그랬어요? 저희는 아까 저기 위에 카페도 있죠? 저희 델리하우스. 식사도 하시고 차도 드시고. 예예. 영웅시대 화이팅! 화이팅! 원해! 원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테뷰 인테뷰. 인테뷰. 사진 한번 찍고요. 사진 찍고요. 인테뷰. 인테뷰. 사진 한번 찍고요. 고맙습니다. 곧 바퀴 곧 바퀴 곧 바퀴 곧 바퀴 인터뷰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스희어로 광주 전남 북극관 광장 늘 좋은 날입니다. 방금 아주 그냥 멋있는 춤을 추셨는데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희 한 달 이상 연습했어요. 한 달이요? 네. 지금 춤출 때 포인트를 좀 말씀해주세요. 제 말에는 우리 영웅님 너무 사랑하는 거. 그리고 지금 팀원들은 어느 지역분들이세요? 저희 국구방 식구들이에요. 영웅시대? 네.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광주 전남. 광주 국구방. 근데 팀원들이 꽤 많으시네요? 많죠.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18명이 했는데 한 분이 조금 일이사서 못하고 17명 했어요. 아 그릴세. 어떤 우리 아까 저기 위에 뭐 그 카페도 있죠? 저희 델리하우스. 식사도 하시고 차도 드시고. 예예. 영웅시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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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ㅋㅋㅋ elongㅎㅎ 형입니다. 이쁘다혜전 이쁘다혜시 뭔지 모르는 Потому. 감사합니다.